안녕하세요 양말꺼풀입니다 노랫소리가 커서 우리 목소리가 안 들리겠는데? 자 갑니다 스누피 과연? 와 무거워? 올렸어요 높기만 하면 조치 아 빠졌다 스누피가 들어가 있는데 완전 꽉 차있어가지고 안으로 잘 껴야 될 것 같아 상품이 너무 커 우와 그치 너무 크다 자 바꿔 바꿔 도발 코스티롤 도발 코스티롤 아 일단 열어봐 보고 시간이 없어 꼬꼬에몽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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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? 대박 오 얘가 이제 탑이 되어있어요 어 얘가 어떻게 되어있지? 이거 못잡을 것 같지도 않아? 너무 꽉 들어가있어 그나마 저 스누피는 여유가 있거든? 잡을 수 있는 얘가 큰 건가? 그런 것 같아 포기할 양말 커플이 아니지 자 오 과연 오 우와 오빠 대박이야 와 하이파이 와 내가 뽑아달라고 한거 뽑아줬네 쌍인데 하이콜라 이번엔 오 3초 3초 다시 스누피야? 아니 얜 뭐야? 모르겠어 일단 꺼내볼까 와 무거워 얘 때문에 꺼내지지가 않네 핑크퐁? 핑크퐁 저거가? 핑크퐁 어디? 근데 너무 가깝지 하지만 앞에 있는 애 때문에 막혀있는 것 같아 어 시간 없다 할 수 있어 그렇지 핑크퐁 핑크퐁 와 대박 말하는대로 노래 있잖아 말하는대로 말하는대로 그러면 쩌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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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숭이 쩌보 원숭이 토코몽 토코몽은 너무 가까우니까 가자 아 안된다 스누피 하나 더 먹을까 스누피? 그쪽에도 있어? 응 여기서 안보인다 스누피 들어올려 아 무거워 도망 도망 남았지? 포코몽 포코몽? 이름이 포코몽이야? 응 어이구 와 여기 수영장이야? 애들 진짜 많은데? 응 아 안되겠다 등호 마지막이야 얘로 마무리 하자 마무리? 마무리 갑니다 아 그래도 우리 뽑았다 스누피 스누피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핑크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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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금통이야? 가볼래 귀여워 스누피 스누피는 뭐야 오빠? 머리가 얘도 저금통인 것 같아 아 저금통이야? 스누피 코인 귀여운데?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 가자